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쌸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빈 투 아이프 안녕하세요 아이프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사랑의 큐티드 큐티드 사랑의 큐티드는 2대2대2 팀전입니다. 썸네일의 주인공은 이기는 팀 전원 1인당 기회는 총 6번입니다. 주어진 기회 안에 앞에 놓인 하트 관역을 맞추면 끝인데요. 단 사람을 맞추면 정수는 리셋 됩니다. 전체 라운드 진행 후 가장 많은 관역을 맞춘 팀이 수미합니다. 각 팀별로 멤버 소개해주세요. 아이팀부터? 아이팀부터? 우리 팀은 우리는 뭐 맞출 것도 없이 시작! 단장단장단장단장단장단장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 둘 셋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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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자 그럼 게임하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럼 우리 한 번 누가 먼저 해볼지 정해볼까요? 누가 먼저 할래요? 자신있는 사람 자신있는 사람 내가 봤을 때 없어. 자위바위보 하자. 자위바위보 진 사람 먼저 하기 이긴 사람 먼저 하기 기분 좋게 이긴 사람 먼저 하자. 이긴 사람 먼저 하기 안 넘친 거 바이바위보 1번 자위바위보 좋아 자위바위보 좋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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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이건 총 게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총 6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총 6번이에요. 아 좋아.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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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이고 뭐해. 근데 순간도 안 맞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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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밖에 안 되는 사람. 패스 하나, 나갔어요. 오! 오! 오우! 하나! 어! 세 개! 나는 몇 개! 세 개! 세 개! 내가 했어! 끝날? 잘할 것 같아! 와 진짜 생각보다 통말 안 해! 전혀 모르겠는데? 시작해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진짜? 아 왜 이렇게 뛰어나가네? 지금 올라.. 아 이거 진짜 안한다.. 괜찮다 진짜.. 저 뭐지겠어? 아니 안 썼어 안 썼었지? 약간 밑으로 써야되긴 하다 밑으로? 밑으로? 약간 살짝 밑으로 써야돼 정년에서 굉장히 친정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밑으로 써야돼 제 표정이 너무 웃겨 그러니까요 언니가 할래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언니 할 수 있는 거 하나? 아 아쉬웠어 아까웠어 아까웠어 아 오른쪽 어 끝났어 아 끝났어 실패다 처음 해보는 거 제발 이 둘이 잘할 거 같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여섯 개 했나? 지금 표현이 아닌데? 볼 수 없어 안 보여요? 볼 수 없어 볼 수 없어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홀케 안 나와요? 그 옆에 어머 어머 한 발 날아버렸어 한 발 날아버렸어 근데 나는 소모 안 죽어 근데 나는 소모 안 죽어 나는 소모 안 죽어 아 진짜 진짜 어려워 우리 진짜 가능성이 있어 아까 아 아이고 아 야옹 아 진짜 어렵다 내리면 진짜 잘하는 거 보이고 내리면 진짜 잘하는 거 보이고 내리면 진짜 잘하는 거 보이고 뭐지? 아 아 아 오른쪽으로 아 진짜 아 너무 재밌다는데 언니랑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네 이 끝나서 언니 우리 여기 여기 야호 야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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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대박 대박 하나만 화났으면 잘해 대박 하나만 화났으면 잘해 대박 하나만 화났으면 잘해 나 진짜 잘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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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게임 다들 어땠나요? 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레이가 진짜 대단하네 진짜 진짜 그래서 러브다이벌 썸네일 주인공 누구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다랑탄즈 썸네일이 주인공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아주 뿌듯합니다 저희 레이 언니 덕분에 저도 같이 썸네일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알죠 기대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앤 프롬다운 여섯 명의 요정이 다이브를 향해 사랑의 큐피드를 쏠 예정이니 목요일 저녁 6시 앤카로 달려 달려 충격 큐피드 진짜 있음 여기를 누르면 아이브 러브다이브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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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여섯 명의 아리 기다려주세요 해볼까 여섯 명 adult 그래서 감사합니다.